citizen 아 귀가 떼고 떼고... 아니 미친 살려줘 약간 이 도미노처럼 하는거네 밀어 참아 뒤치기 오진 않겠지? 이거 밀고 가야되나? 이거 밀고 가야되나? 공이 오기전에 어디로 숨어야되는데? 굴러가는 타이어를 타야된다고? 뭔 개.. 진짜로야? 진짜야? 진짜로야?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이제 내 몸이 안보이는데 점점? 보여요? 점점 타는듯? 어유, 뭐야? 어이.. 뭐야? 뭐잉? 이.. 얘도 들리나? 마지막 입세 어 잠깐만 아 털멍지찡 와 물건 질감 그래픽 미쳤다 아저씨가 강아지 산책시키고 아저씨가 강아지 산책시키고 아저씨가 강아지 산책시키고 이게 아닌가보구나 총? 사격장? 뇌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이었을때 아무 그것도 없고 아래로? 아 이렇게 나이씨 싸대기 싸대기 아 꼈어 야이씨 아이씨 진짜 이씨 아 제발 말좀 들어 포탁이야 하루로도 안내면 안되겠니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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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가자,가자,가자 가자,가자 나 여기 어디? 누구? 하앗! 쳐! 호! 어! 하앗! 실린다 아이가? 어! 엉! 줄 감는 모습 너무 리얼하다 어휴 매듭 진짜 휴 휴 간다아! 어휴 후후 찾았다 찾았다 내 사랑 하하하하하하 쑥 들어가는거 봐 어? 하하 미 tercer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미친듣이야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런데서 일하셨네 하트택 오시는거 같은데 설마 밑으로 갈수있네? 설마 여기 이거 되나보게 안되네 하트택 와아 힐링된다 와아 와 미칠거같아 너무 힐링이 되니깐 음 어 이거 뭐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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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나고 엑스컴합니다 음 음 살아있네 민기 음 음 음 음 살아있내 민기 살아있내 민기 민기야 민기야 민기 짠 음 음 음 아 어 어 이것이야말로 힐링 음 이게 힐링이지 바로 힐링샛 나 이거 안타고 누가 대신 나 대신 못타나? 음 설마 이거 엔진을 드는건가? 어 맞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끝까지 올려서 제일 오른쪽에 갖다놓고 꺼버리고 꺼버리고 셧다운 그 다음에 치워 아이 꺼버리고 치워 치워 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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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! 이거일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탈스! 타사 한번 멈춰 삭 탈스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할배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할배 돌아올거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아파서 그러고 있으니까 앰뷸런스가 와서 할아버지를 실고 갔고 갑자기 극악의 난이도일 것 같은 느낌 아 이걸 타고 가자 어떻게 되나 좀 보자 맨 앞에 타고 있다가 올라가면 그대로 위로 점프해야 돼 진짜 1초만에 그렇지 이거 또 뭐야 저거 저거 달아주는 거 맞아요 저거 저 나사에 꽂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저거 아아 저런거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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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별로 빨려들어가 왜 아 이렇게 셀프로 좀 더 빨리 빨리 가서 할 수 있게 돼있네 어 설마 잠깐만 여러개가 낑기면 아 여러개를 낑기면